주말이라 그런지 자두를 다 입는다 태풍이 지나간 후 약간 선선해진 느낌입니다 오늘 개인택시 모임이 있어서 민수야 어디 계세요? 집이다 어? 집에 계셔? 어 근데 좀 늦다 어 그래도 명확인지는 나 올 수 먹힌 줄 몰랐다 어허허허허 그래 가서 먼저 식사하고 있어 내가 준비해서 나갈게 예 알겠습니다 어 그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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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어디세요? 고잉병소에 왔어요. 알겠습니다. 고잉병소에 왔어요.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여기저기 거기 또 둘러봐도 아무런 것도. 여름 너무 나한테 어릴 때부터 이 개념이 시작한 게 아니야. 또 하나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니 왜 떠나려고 하니. 그럼 또 저기.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뱀이다 우리 몸에 뱀을 사로잡아 우리 아빠 보약을 해드리면 우리 날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이 시간에. 어제도. 나는 이제 치매. 치매로 안 나가면 나오면.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컨디션 난조로. 늦게 남았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자꾸 그럴수록 슬퍼져요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그래놓고 또 또 또 또 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자꾸.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열일을 하시는 우리의 콜뛰기 택시들 전당의 화석방식품입니다 전당의 화석방식품을 제와드릴게요 캠핑을 하시는 우리의 않은 지역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여보세요 위치 라마다 호텔 앞쪽에 있거든요 아 SK 본사 앞쪽으로 찍혀 있었는데요 시청용이 있는데 라마다 호텔 근데 SK텔레콤 본사라고 되어있는데 라마다 호텔 앞에 그 시청 저기 뭐야 그 중앙일보 뒤쪽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좀 기다리시겠어요? 그 을집에서 올려면 한참 걸리지 않으세요? 뭐 취소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거 뭐 GPS가 그렇게 되가지고 저는 SK텔레콤 본사에서 호출한 걸로 지금 되어있어서 아 그래요? 네 취소할게요 네 잠시만요 우리 집 SK이 코를 취소했습니다 사랑을 나눠요 하...이런거 GPS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겠다 50km 팀의 택시 팀의 택시 SK텔레콤은 GPS 문제 이거를 고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프로그램 개편해서 사용자나 택시나 서로 오해 없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꽤 많은 현상을 발견해서 SK텔레콤 본사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의심스러워요 프로그램 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이 그리도 크길래 욕심이 자꾸 커져나 팀의 택시 차고지 안 돌아가냐? 혹시 저를 뭐지 왜 잡으려고 하니 왜 가지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외로워져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그려놓고 에스케이 면은... 안받아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자꾸 굴수록 사람사람이 사랑이 안 보이잖아 아이어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티맵 택시 1차 성공 승객이 탑승하면 액결제 콜 승객 탑승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절은 못 속이나봐요 매미들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매미소리가 온데간 데 없고 알려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왜 찾으려고 하니 왜 꺼내려고 하니 주정차 단속보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희 그 뭐지? 성신이연 때 갔는데 미아리꼬기로 해주세요 미아리꼬기 쪽으로요? 롯데리아 방향 쪽으로? 롯데리아 방향 쪽으로요? 어디로 모실까요? 안녕하세요 회기삼거리 쪽으로요? 회기삼거리요? 경기대 쪽? 네 언제나 곁에 있는 신선한 택시입니다 날씨가 풀렸다 그래도 세차를 하니까 덥긴 덥네요 마감하기 전에 간단하게 외부 세차 조금 하고 속이 좀 허해서 뭘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걸 한 번 더 풀어줘요 너네돈 드라마 우리의 유대형 죽기 주문 완료 아이시 카드희 넣어주세요 커피가 천원이네. 여기 와야 되겠구나. 일하기 전에는 속이 안 좋지만 마감할 때 되니까 속이 좀 괜찮네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자꾸 그럴수록 사람사람이 사랑이 안볼려 넌 아여보게 정신차려 이 친구야 넌 아여보게 정신차려 이 친구야 넌 아여보게 정신차려 이 친구야 오늘은 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